멍멍! 월월! 벨웨우! 김주영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또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올해가 끝나요. 며칠 안 남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윈터스쿨 같은 거 학원에서 하는 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뭘 좀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멍멍! 월월! 벨웨우!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상황. 그 중에서도 유독 그게 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1번. 야 영어 공부 좀 해. 해. 배신당하지 마. 그냥 감각적인 영어. 야 단어만 좀 외우고 뭐 기출문제 몇 번 돌리면 잘 나오던데? 늘 말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의 원인이 있어. 제발 그런 얘기에만 너무 함몰되지 말고 월월! 멍멍! 며워우! 개처럼 짖으면서 공부해. 개처럼 짖으면서 공부해. 그 말은 즉슨 겸손하게 공부하자는 소리야. 가르치는 나조차도 월월! 멍멍! 낮은 자세로 가르칠 테니까. 강의할 테니까. 제발 오바하지 말고 겸손하게 영어 공부 제대로 해.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고 공부하자.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제가 시대적으로 어떤 흐름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좀 비유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위한 캐스트나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3 앤수분들이 진짜 이게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팩트로 좀 찔러보겠습니다. 아니 봐봐. 이게 아니네. 이거네. 자 1등급 인원 좀 볼게요. 내용 단순해요. 2020년에 치러진 수능에서 1등급 인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느낌 어때? 월월! 멍멍! 월! 개뿔! 인간답게 공부하겠소. 적당히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뭐. 해도 될 만한 때였어요. 1등급 인원 엄청나게 많았었었죠. 9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하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우리나라 어떤지. 이 난이도 조절. 쉽지 않죠? 자 2021년이요. 1년의 주요 시험에 1등급 인원 비율을 쭉 1년을 보세요. 1년의 흐름을. 어때요?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약간 문제 출제 기관 특히나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수능 출제 기관의 평가 문제만으로 봤었을 때도 난이도가 출렁출렁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설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내 점수가 떨어졌다고 해도 언젠간 나에게 맞는 시험 난이도가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을 좀 기대하게 했거든. 그럼 기대 못하지. 사실 이때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은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시를 관장하기도 하는 어떤 평가원에서는요. 영어를 너무나도 쉽게 내버리면 너무 쏠림 현상도 있을 수밖에 없고 대학 입장에서는 뽑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게 빡세게 내버리죠. 아니 2021년만 그랬겠죠.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래. 2022년 뭐 어떡할 건데 지금은 2023년 이래서 이게 작년이거든 어쩔 건데 아니 물론 또 여러분들 눈은 요게 돌아가죠. 아니 이런 경우가 있었죠. 물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작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무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모의고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좀 쉽게 나왔던 케이스였어요. 1등급 인원이. 거의 뭐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내가 얘기했을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때도 역시 월월 멍멍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유지되면은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데다가 난이도를 맞추신 분들 특히 이때 여러분들 반수해서 이거 경험한 친구들이 욕이 맞춰서 별 문제 없던 친구들이 또 절반이 날아가거든 수능에서 이때요 N수생이 N수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양성됐어요. 2023년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많은 현장에서의 학원의 원장님들이 영어 때문에 N수한다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이죠. 그쵸? 아니 뭐 3%라니까 어? 또 이럴 거야? 또 너네 만약에 고3이 되는 분들 고3이 되는 분들 에이 첫 번째 시험이니까 뭐 괜찮아 시험이 이상해 하 참 하 자 아까 봐봐 2021년 3.7% 교육청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2022년 3.44% 5% 7% 또 7%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자 2023년 뭐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 아이 괜찮겠죠. 이 얘기 이제 그만하자니까. 그만하자. 멍멍이 맞아. 나도 멍멍 그럴 테니까. 아잇! 지금 제가 3년치를 보여드렸는데 이 3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난이도가 고정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에서 5% 정도 많으면 한 6% 정도 이쪽에서 이제 고정되고 있거든. 특히나 3월 교육청에 1.98% 나왔을 때 모두들 또 자기 위안을 하셔도 에이 시험이 이상해. 진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어 좀 외우고 기출문제 몇 번 돌리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 단어 좀 못 외워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감각적으로만 영어 하시는 분들 느낌과 감각, feel 그놈의 feel 느낌과 감각, feel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거 밖에 없어서 불안한 친구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니까. 그러니까 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겸손하게 처음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뭐 질문 게시판이냐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시고 마음을 좀 그렇게 좀 잡아주세요. 이제 시작됐잖아 얘들아 이제 시즌 시작됐어. 아니 더 하나 이때 어떤 일 생겼는지 선배들한테 들었어? 2023년에 6월 평가원? 제가 지금 뭐 아직도 좀 생상한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주 크게 이슈를 던졌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야 이제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소재나 이런 건 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때렸죠 교육부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참 애매한 얘기지 킬러는 없지만 변별력은 기하겠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어요. 모두 다 뭐 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 어떻게 킬러가 없는데 변별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해냈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건데? 이렇게 지금 3년치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는 지웠네 난이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운명도 됐다 안 됐다에 여러분들은 운명을 걸겠다? 나는 여러분들 뒤통수를 잡아다 끌고 싶지 야 아니야 잡고 싶지 지금 이 캐스트의 목적은 마음만 제대로 일단 좀 제대로 잡아 그러니까 겸손하게 공부하자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9월 평가안이란 대수능은요 영어의 국한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시험이에요. 왜? 지문이 엄청 어렵진 않은데 명확하게 제대로 뚫어내는 원칙 가지고 읽지 않으면 즉 아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이런 느낌 있지 너네 지문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여러분들이 읽는 느낌이 그냥 어 그래 어 그래 음 오케이 뭐 대충 알겠네 어 해서 이렇게 막 그냥 느낌과 감각 피율로 읽어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었지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지 읽었던 게 좀 흐려지지 이렇게 이렇게 좀 흐려지고 뭐 이런저런 읽었던 내용들이 막 나름 중요 표시했던 것들도 키워드의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좀 나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너가 착각을 해 지문이 대충 이해 되는구나 그래서 너가 뭐를 해 읽었던 그 감각적인 느낌이나 키워드의 모음을 통해서 즉 요 흔적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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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유 죽인다 요 흔적만으로 지금 니가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를 딱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 이 느낌으로 기억해 이거 이 흔적만으로는 안 돼 알겠어 여러분들 이 흔적만으로는 니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그럼에도 난 모르겠다 그럼 어떡해 할 수 없지 뭐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지? 제가 뭐 현장 설명회도 하면서도 막 당부드리고 막 얘기했었지만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다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각적인 영어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고등학교 2학년 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 특히 근데 N수분들도 잘 들어 고3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니가 고3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고1, 고2에서 니가 꼭 되었어야 됐는데 못했던 것들을 책임을 한 번 지고 올라와야 되거든 N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놈의 영어는 그런 거를 잘 안 해 왜냐면 지문이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수학처럼 쫙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때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데 당부드려요 고1, 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어휘라도 한 번 좀 정리하고 오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3개년치 정도 모의고사 고2만이라도 해 고2만이라도 해 고2만이라도 낮은 자세로 월월 멍멍 지지면서 해 뭐 어때? 공부할 때는 개처럼 지지면서 공부하고 시험장에서 정승처럼 시험 보면 될 거 아니야 왕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시험장에서 공부뿐만 아니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되게 낮은 자세고 되게 비천하고 그런 것 같지만 막상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 빵 그러면 다들 닥치게 돼 있어 우리 그렇게 만들어보자고 주변에서 왈가왈구부 되는 거 야 그거 한 1년만 참고 수능장에서 빵 해서 네가 왕이 되라고 그러려면 지금의 마음의 태도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정도 3개년치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뽑으셔가지고 아니면 귀찮으면 서점 가가지고 아무거나 문제집 3개년치 거기에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단어만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단어만이라도 한번 봐 그 정도는 하고 와야 돼 그러면 그 이상의 고3 수준의 어려운 이런 현상의 지문들도 이런 현상의 지문들도 네가 했던 고2 정도에 명확하게 잡았어야 되는 단어 때문에 뚫려 나가는 걸 그걸 저나 많은 선생님들이 보여 드릴 거야 당부드린다 알겠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는 뭘 좀 더 겸손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질문 게시판 오셔서 뭐 저나 저희 실장님이나 저희 조교들이 되게 질문 답변 친절하게 잘 해주니까 뭐 물어봐 주세요 아니면 제 캐스트 영상 중에서 작년 요맘때 찍었었던 영상 제목이 뭐가 있냐면 12월경일 거예요 무슨 뭐 파란색 무슨 털 잠바 같은 거 입고서 머리 한쪽 없어가지고 막 변발한 상태에 있는 내가 있을 건데 영어 공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한 20분 정도? 2, 30분 정도를 통해서 단어, 해석,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지문 돌아내는 방법 등등등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러났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부디 난 좀 두려워 얘들아 이때 킬러 이슈 있고 난 다음에 난이도 고정됐거든? 쉽지 않아 무슨 이런 표현은 별로지만 불수능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쉽지 않아 그럼 컨디션발에 따라가지고 내 성적이 등락을 이렇게 겪는 거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납작하게 우리 같이 엎드리자 나도 같이 엎드릴 테니까 엎드리자고 같이 엎드려서 우리 공부하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한번 서가지고 모두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자고 알겠지? 부탁이야 올해도 아마 돌아오는 해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캐스트로 만나뵐 건데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너무 겸손하지 않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냥 대충 단어와 기출문제만 돌리면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팩트를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알겠지? 또 이러면은 또 댓글에 또 저는 이대로 성적 잘 나왔는데요 이런 글들 있어도 그들이고 그들은 열심히 했겠지 나름의 성공 요건이 있겠죠 하지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6평, 9평, 수능 때가 돼도 이 캐스트를 다시 돌려봤을 때도 나는 어떤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기를 바라며 이 이후로 또 재밌고 황당한 캐스트들 여러 가지 나오겠죠 떠오르면 내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제가 한번 스타트를 좀 끊어보려고 자 우리 같이 화이팅 하시고 월월, 멍멍, 바우와우 같이 합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